안녕하세요 담아몬 약초입니다 오늘은 시나몬 계피분말 제품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개봉해 보겠습니다 세이브실로 안전하게 밀봉되어 있네요 요즘 금속성이물이 큰 이슈인데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자석봉은 금속선별기에 들어가는 규격의 만가우스 자석봉입니다 전전기에 의해 붙어있는 가루는 보이지만 보는것처럼 금속이물은 묻어나오지 않아요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하루 권장량 1일 1티스푼씩 3회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진하게 먹기 위해 1티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시나몬은 칼칼하고 알싸한 맛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이제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은 더 알고 계시는게 뷰투브에 맛이 나네요 다양한 레시피로 응용해보세요 이상 시나몬 분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